활력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완화 위주의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교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활력을 주는 의사 이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로마테라피스트 해피지영 윤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체면 상담사 강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미있는 심리상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병 얘기도 했었고요. 열등감을 해결하는 방법도 알아봤고 그런 것들, 나의 진짜 모습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은 팁들을 많이 배워서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사연을 하나 받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남녀 문제입니다. 남녀 문제. 자, 해피지영 씨 사연 읽어주세요. 네.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은 20대 여성입니다.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다 저한테 들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서 불면증도 생기고 위장병도 생기고 폭삭 늙는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또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핸드폰을 조사해볼까도 생각해봤지만 정말로 저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까봐 겁나서 그렇게는 못하고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사람과 헤어지지는 못하겠어요. 헤어지면 제가 무너져서 못 살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도 스트레스 받지만 헤어지면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남자는 만나지지도 않고요. 다른 남자를 믿지도 못하면서 헤어지지도 못하는 나. 아, 남자친구를? 남자친구를 믿지도 못하면서 헤어지지도 못하는 나. 다른 남자. 나 왜 이러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병원에 오는 것 자체는 피로가 심하다, 통증이 심하다, 소화가 안 된다, 몸에 혹이 생긴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 안에 심리적인 문제가 깔려있는 게 엄청 큰, 엄청 커요. 그림을 그려보면 거의 한 60, 70%는 심리에서 오는 게 많은데 이분은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한국에 왔을 때, 외국에 좀 오래 사셨는데 한국에 왔을 때 10년 전인가, 10몇 년 전에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뭔가 잘 안 된 거예요. 그 헤어짐에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게 정신 차려 10년 지나 있었대요. 오, 세상에. 그런데 그때 이제 저한테 와서 치료를 받으시고 좀 정신을 나게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정신이 좀 났어.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만나기 시작했는데 또 남자를 만났는데 이렇게 된 상황이 온 거예요. 옛날에 한 번 그 사랑에 아픔에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헤어지질 못하고 그런데 계속 이 남자는 뭔가 그 딴 여자를 만난다. 이런 거를 또 이런 거를 계속 그런 상황을 갖다가 지금 있는 거를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라면 그것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더 헤어짐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다 그러고 물론 옛날에 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건 이해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점점 야위어가고 점점 소화도 안 되고 점점 몸에 염증도 많아지고 점점 노화도 빨리 와버리고 뭐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에는 위너가 있고 루저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이 더 큰 사람이 항상 좀 루저라 그래야 되나?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 항상 뭔가 좀 더 힘든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완전히 주도권을 뺏겨 있는 상태라서 뭐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와 엄청 괴로우시겠네요. 진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뉘지우가 바람을 피긴 피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돼요? 저는 전문가시니까 저는 제가 얘기하기가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그분이 외국에 살다 왔다고 하니까 책 제목 중에 Sex at Dawn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Sex at Dawn 그러니까 새벽의 섹스 이런 제목인데 크리스 라이언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외국에서 되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이렇게 미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많은 인식을 깨어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에서 Ph.D를 갖고 있는 박사 이 사람 닥터라고 하나요 그걸? 하여튼 그분이 이제 리사치를 많이 해서 뭐 이렇게 생물학적인 거 뭐 우리 그 다음에 무슨 고고학적인 그런 증거들 그 다음에 뭐 침팬지와 보노보의 그런 것들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정말 과학적으로 부족과 다른 나라와 문화와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통합해서 정말 과학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서 책을 이렇게 출발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원래 인간에게 있어서 일부 일처제 이게 정말 자연적이지는 않은 것이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주는 거예요. 그 책에 그러니까 바람 피워라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책을 읽고 나니까 저도 전에 전 남편이 바람을 핀 적 있었어요 한 번 그래 그걸 알게 되고 너무 충격받고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그 책을 읽은 건 나중이었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이해가 가게 되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아 인간이 그렇구나 이런 걸 내가 이해가 가면서 아 그래서 이런 책을 읽고 많은 독자들 세계적으로 독자들의 그 피드백이 마음이 편해졌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럼 바람 피우는 것들 괴로운 사람은 섹스앤돈 책을 다 한 번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그게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나요? 뭘 한국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읽어보면 지금 외국에 살았으니까 그걸 읽어보면 마음이 어쩌면 이분에게 어떤 마음을 풀게 하는 실마리를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느낌이 와서 그럼 정리를 해주셔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럼 책만 소개해 주시면 어떡해요? 읽어보시고 아 아무튼 섹스앤돈 편을 한 번 하겠습니다. 네 섹스앤돈 그래서 그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다는 게 이제 펴지 않아야 되고 나만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외국에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릴레이션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저도 오픈 릴레이션쉽에 있는 사람을 사귀었다기보다는 만난 적이 있어요. 콜로라도에 사는 미국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최근에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카톡이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친구를 항상 오픈 릴레이션쉽을 했던 친구였어요. 오픈 릴레이션쉽을 한국말로 하면 뭐죠? 열린연애? 아니면 개방연애? 네 개방연애는 개방연애는 한 사람만 만나지 않고 열린사람 만나는 네 그리고 그걸 오픈해서 서로 이렇게 인정하고 하는 거죠. 몰래 하면 바람피오가 느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서로 이제 오픈해서 이걸 인정하면서 하면 그냥 오픈 릴레이션쉽이 되는 건데 이 친구가 이제 오픈 릴레이션쉽이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뭐 누구를 섹스 파트너를 원하는 그런 글을 썼을 때 그 당당하게 만난 거죠. 이 사람도 저를. 그리고 저도 이 사람 만나게 된 거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고 여자친구는 아니고 이제 만나는 다른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의 사람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사람이 사진이 올라왔는데 자기의 마이 스페셜 레이디 그리고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약간 마음의 저는 저는 뭐 여자친구도 아니었고 그랬지만 마음이 약간 나는 뭐였지? 이런 생각된 거 알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른 모든 여자들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죠. 스페셜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절대 그 그렇지 않아 사프타이틀 뭐 이런 거?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대 아펜딕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원래 자기 오픈 릴레이션 스타일이고 한 명한테 만족을 못한다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이해하고 잘 살아왔는데 어떻게 오늘날 다른 사람 나타났는데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컴밍하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든지 저는 뭐 여자친구도 아니었지만 저도 약간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지나가는 바람이었죠. 그러고 다른 여자들도 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저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최근에. 그래갖고 하는 말이 자기가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뭐가 안 돼요? 그 한 명한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고민하는 거예요. 저한테 메시지가 온 거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해 줬어요. 섹스의 돈이라는 책도 알려주고 크리스 라이언도 얘기해 주고 패드캐스트 최근에 그분이 인터뷰한 게 있는데 그분의 패드캐스트 링크도 보내줬어요. 그걸 들었는데 크리스 라이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이 그분도 이제 그분이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런 루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런 책이 나왔겠죠. 그래서 그분이 최근에 패드캐스트 나와서 한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젊었을 때 이제 자기가 한 사람만 좋아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자기도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한 명만 딱 좋아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거를 오픈한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얘기했는데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긴 거죠. 그걸 얘기했을 때 그 여자에게 말했을 때 그 여자가 이렇게 놀래가지고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기도 했는데 이 여자는 되게 쿨하고 아 그러냐고 더 호기심이 많고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더 이렇게 가까워지고 이해하는 걔네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너가 만약에 그런 성향이라면 그냥 솔직히 오픈해서 얘기를 해서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아닌 사람은 떠나게 되는 것이고 어차피 그 사람은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도 성향이라고 볼 수 있군요. 그런데 또 어떤 다른 여자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픈마인드로 생각할 수도 있고 더 약간 호기심 있고 이런 약간 약간 생각이 다른 부류의 사람이잖아요. 이런 걸 이해하는 사람은 약간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익숙해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래밍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픈레이션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가 잡식성을 갖고 있는 몸을 갖고 있는 구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 중에서도 완전 치식주의자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자기가 원해서 자기 몸은 원래 인간은 고기도 먹을 수도 있고 이것도 먹을 수 있는 존재이지만 자기가 원해서 그냥 완전 치식주의자가 되는데 그거는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그런 연애든 결혼이든 이런 것들도 뭐 인간의 원래 그런 것들을 막 다 봤을 때는 이게 일부 일처제가 원래 자연적이지 않는 거지만 원래 나는 그냥 일부 일처제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안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를 그런데 그런데 이분은 살해자 이분은 일부 일처제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요? 성향이 제가 볼 때 책을 줘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향이 많이 있지만 보면은 보통 사랑 때문에 굉장히 그 고통을 많이 받는 분들이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겠죠. 제가 볼 때는 바람피는 사람들은 상처가 별로 없어.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상처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런데 이분은 그거를 성향이 바뀌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게이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고 정상적인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바이섹슈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교처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성향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택하는 건 잘 아닌 것 같고 원래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보려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이분에게는 그 책을 보고 아마 한편으로는 소위 말하는 우리 머리, 가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머리라고 얘기할 때는 약간 이성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텐데 머리로는 책을 보면서 그래 뭐 바람피우는 거 자연스러운 이럴 수 있겠다 끄덕끄덕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 아주 풍부한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해가면서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다 라고 했을 때 뭐 내키진 않지만 끄덕끄덕은 하겠는데 이 심리학 쪽에서도 성심리학 성심리학 또 사회심리학 또 사회심리학 정서심리학 발달심리학 개인심리학 가족심리학 되게 이제 분파가 많아요. 성심리 쪽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특히 이제 딱 표면적으로는 남녀관계 또 대인관계의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심리 정서 뭐 성심리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철저하게 개인심리로 접근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정서심리 쪽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인류 자체가 인류를 포함한 영장류의 대다수가 1대1 관계를 오래 거의 반영구적으로 지속하는 그런 게 매우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이제 그게 어떤 특정한 어떤 문화적인 맥락 사회적인 맥락에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만 만약에 그런 어떤 제한이 없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는 다 이제 열려있는 거죠. 오픈 릴레이션십으로 하게 되는데 인간의 정서에도 똑같이 단어를 바꿔서 얘기하면요. 공유 내지는 교환의 정서가 있고요. 소유와 독점의 정서가 있어요. 오픈 마인드는 오픈 릴레이션십 그 마인드는 일종의 공유 및 교환 의 정서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이제 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공유합시다. 교환하고 공유합시다. 제가 근데 저도 이해할 것 같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의 이제 다른 여자가 오는 시기가 돼서 오버랩핑 되는 시기에 제가 떠나야 했잖아요. 정말 슬퍼서 정말 괴로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깔끔하게 마음에서 두 정서가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그 정서가 공유 모드로 있다가 공유 교환 모드로 있다가 이제 나는 또 내 갈 길을 갈게 하면서 딱 빠져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만났을 때는 당신은 내가 좀 독차지하고 싶어 해서 여기서는 내가 소유 독점 모드로 갈게 이게 깔끔하게 딱 바톤터치가 되면 참 아름답고 좋을 텐데 인간의 정서가 그렇지가 않다는 게 독점했다 다시 또 공유 모드를 공유를 하면서도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내 곁에 두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나만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점점 드는 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뺏기고 싶지 않고 그리고 뭐 뺏기고 독점하고 떠나서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막 이런 그것도 일종의 소유욕 집착 이런 거 아닌가요? 물건 그렇죠 이제 그게 심하면 집착이 되는 거죠. 애착에서 더 이제 넘어가 버리면 집착이 되는 건데 이게 참 경계가 무호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저 비틀즈의 러브라는 노래 러브 이즈 프리 그 부분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러브 이즈 프리 사랑은 자유다 그랬는데 진정한 사랑은 책도 봤어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 속에 자유를 느끼는 것이다 그랬는데 사랑 속에 자유를 느낀다? 우리가 사랑 속에서 자유를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구속을 느끼고 뭔가 고통을 느끼고 이런 게 더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러브 이즈 프리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인지 일부는 도대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일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분의 경우는 일단은 이제 단어 두 개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하나는 불신 그리고 하나는 집착 근데 이 불신이란 부분은 선뜻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남자친구 바람핀 거 내가 봤으니까 남자친구가 나에게 바람핀다가 들켰으니까 불신 안 믿고 말고 할 게 없이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특히 남녀 관계에서는 이게 두드러지게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희한하게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불신이 깔렸을 때 꼭 또 이렇게 밉살스럽게 속여먹는 인간들 이랑 만나는 것처럼 흔히 그렇게 꼬인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정서의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런 사람이 따로 있어서 그런 사람만 유독 만나게 된다기 보다는 이거 이거 역시 자칫하면 내 탓이고 다 내가 잘못했고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얘기인데 정서적인 상호작용에서 상대편이 남자친구 쪽이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현상들을 무의식적으로 부추기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절대 의도하지 않아요. 뭐 좋은 일이라고 그걸 의도하겠어요. 절대 의도하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을 밀어내고 마치 그냥 차라리 나한테 뭘 바라지 마. 딴 여자 만나서 그걸로 풀어. 마치 메시지가 물론 본인은 곧 죽어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남자친구도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한 적은 없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무의식에서는 두 사람의 정서의 상호작용은 그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일어나요. 그래서 수많은 상남사례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하다 포장지 풀고 파헤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딱 얘기하면 이 여성분의 경우는 유추하건대 어렸을 때 이미 애착 형성이 안정적으로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주양육자 대부분은 부모님이죠. 부모님이랑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잘 안 돼서 그거를 이제 학자들은 단절 경험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단절 경험이 있으면 가장 기본으로 깔리는 게 불신이에요. 못 믿어요. 타인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는 물론이고 더 정확하게는 자기를 못 믿어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정말 대놓고 다 바람을 폈어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자신을 못 믿어요. 그래서 안절부절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신을 믿으면 괜찮아 넌 나한테 오게 돼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당당해지고 자신감 있고 남자친구의 바람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게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자신을 못 믿으면 상대방이 믿을 만한 행동을 보이길 바라요. 그건 사실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거예요. 거래지. 당신이 나한테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반드시 깨지 않아야만 난 널 믿을 수 있어. 이건 거래예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랑보다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래가 많죠. 거래가 많아요. 주로 거래지네. 네가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넌 아웃이야. 이런 마염이 깔리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뭘 원하니까 넌 뭐를 해주고 뭐 거래 극치가 결혼이죠. 네. 지금 오래 살고 계시고 우리 강수장님도 결혼하셔가지고 거래 잘 하셔도 계약서 쓰고 가잖아요. 아 도장증이 하고 거래 유지가 이게 보통이 어려운 게 10, 7, 2년째 3년째인데 맞아요. 거래는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거래가 흔하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의 거래가 흔하다 보니까 사랑이란 이름의 이거 노래 갑자기 막상 사랑이란 이름의 이름의 거래 갑자기 메모 메모 이분은 이제 계약이 깨진 거예요. 거래가 성사가 잘 안 된 거예요. 사랑이란 이름의 거래가 사업에 실패한 마인드랑 똑같은 거예요. 계약이 깨진 거다. 이미 깨진 거고 사업에 실패한 마인드다. 그리고 이 사업을 다시 일으킬 자신이 없는 거죠. 실패한 마인드고 사업을 익힐 수 없죠. 그럼 사업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장을 믿기보다 나를 더 믿고 같이 일하는 동료나 사람들을 믿기보다는 나를 더 믿는 사람이라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배신을 때리고 횡령을 하고 사기를 쳐먹어도 그리고 시장이 잘 되는 듯 하다가 싹 다 내 사업을 말아먹어도 그 사람은 사업 그냥 계속 해요. 또 다른 아이템으로 혹은 그 아이템 또 다시 먼지 털고 또 해요. 무서워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길 재간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배포로 무슨 어떤 능력으로 저렇게 할 수 있지 싶은데 그 사람들은 그냥 해요. 그냥 이어나가요. 날 자신을 믿는 거 자신을 믿는 거랑 자신을 믿는 거는 그게 막 나는 엄청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근데 이게 어차피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계약관계로 관계를 맺잖아요. 똑같이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어요. 정확히 이 바람이라는 게 뭔지 전혀 언급은 안 됐어요. 완전 뚱그러졌는 소리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다른 여자랑 카톡을 하다가 들켰다는 건지 차를 마시다가 들켰다는 건지 자정이 넘도록 같이 술 마시다가 느꼈다는 건지 모텔방에서 누워있는 거를 봤다는 건지 둘이 살을 부비대고 있는 거를 현장에서 봤다는 건지 명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냥 바람 폈대요. 뭐 좋아요. 뭐 어떤 유형의 바람이든 바람 폈다고 쳤을 때 정말 자신이 스스로를 믿는다면 스스로를 믿으면 예를 들어서 너 만약에 그 여자를 더 사랑하면 그 여자랑 만나라라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을 할 것 같은데 본인이 거의 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할 수 있어요. 사업적인 마인드로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자신을 믿으면 자신을 믿는 사람은 솔직히 거래도 안 해요. 얘가 대놓고 속여도 그냥 속아 넘어가 줘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걸렸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만약에 뭐 다른 여자랑 몸을 섞은 걸 봤어요. 그건 동물적인 행위로 간주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둘이 막 카톡 문자 전화질 해대면서 막 좋아 죽어요. 날 두고 미쳤구나. 얘 완전히 처음에 당연히 인간이니까 그랬다가 너 좀 앉아 봐봐. 뭐가 문제니? 나한테서 뭐가 그렇게 아쉬워? 걔가 뭘 그렇게 잘해 주디? 싸워서 걔를 부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앉혀놓고 진지하게 물어봐요. 물어보고 아니 그냥 걔가 삭삭하게 굴길래 내가 좀 약간 건조하지. 그건 인정. 근데 걔는 끊어. 이게 돼요. 그리고 네가 좀 이쁘게 굴어봐. 나도 어느 정도 애교가 있는 여자야. 이게 돼요. 자신을 정말 믿는다면. 근데 핵심은 자신감이네. 근데 자신을 믿는 게 진짜 어려워. 달리 말하면 자신을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내 싸다구를 날려도 누가 강목으로 내 머리를 내리쳐도 야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치고 그냥 빠지면 어떡하니 이게 가능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 하나에 무너져 내려요.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그만큼 믿지 못하면 근데 어쨌든 이 얘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정말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해?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례가 진짜 많을 것 같은데요. 상담소에 네. 대개는 그렇게 자신을 못 믿고 그만큼 자신을 사랑을 못하다 보니까 흥신소가 다 이걸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흥신소랑 변호사? 인간 전문 변호사? 흥신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연처럼 이제 헤어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문제는 본인한테 있는 거네. 정확히는 본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미 사업을 일으킬 마음도 없고 일으킬 자신도 없고 일단은 거래관계는 깨진 거고 사업을 정리할 마음도 잘 안 나오는 거죠. 정리도 잘 못하겠고 그래서 참 어려운데 그래서 역시 이런 경우도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무조건 아, 난 이런 게 문제야. 결국 내 문제인가 보다. 내가 잘못한가 보다. 이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자기 사랑이나 자기 믿음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자기 이해에서 출발하거든요. 자기 이해?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하는 과정이 그러면 자기의 어렸을 때 뭐 자려온 과정이라든지 자기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이해하게 되면 자기를 이해를 하게 되면 자신을 더 믿을 수가 있다. 믿음감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자기 이해에 처음에 해피지영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약간 색깔만 달라 보이지만 맥락은 사실 그 맥락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해 주신 그 섹스 오브 던이라고 하셨나요? 섹스 앳돈 아, 섹스 앳돈 그 책에서는 어떤 바람 피우는 혹은 뭐 이렇게 오픈 릴레이션십에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했다면 남자친구가 바람 피우는 게 인류 보편적인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라는 것과 같이 본인 마음 속에서 왜 이런 불신 그리고 이런 집착 그리고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마음이 왜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지 인류 보편적인 정서의 패턴, 현상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 그게 자신의 마음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진행이 되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좀 더 이해를 하게 되면 남자 바람 피우는 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그렇지만 이성적이기도 해야 되니까 자중은 해 이게 어느 정도 균형점이 나오듯이 자기 마음 속에서 이러저러한 심리 현상들이 꼬리를 물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불신과 집착으로 나온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되면 굳이 자책하지 않고도 균형점이 만들어져요 굳이 자책하지 않고도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자신을 믿어갈 수 있고 그만큼 자신을 사랑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학자들은 그걸 마음이 유연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음의 유연성이 관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은 지금 마음이 유연하게 움직여지진 않는 거예요 헤어지는 쪽이든 아니면 그냥 이 남자친구를 어떻게든 개선을 해서 정신 차리게 해서 내 남자친구를 계속 가게 하든 어느 쪽으로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군가를 개선하거나 누군가를 바꾼다는 건 혹은 그냥 내가 바람을 피든 말든 그냥 그래 너는 내 곁에 있어 뭐 이렇게든 어느 쪽으로도 안 되는 건 경직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분들이 보면 한 번 사랑의 그런 고통을 겪고 났는데 지금 이게 또 데자뷰처럼 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바뀌어도 이런 게 계속 일어난다는 거는 뭔가 사실 문제가 자기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신의 내면에서 어떤 같은 패턴의 정서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내야 되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속된 말로 견적이 나와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유출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과정에서 뭔가 애착현성이 안정적으로 안 되면 불신은 무조건 기본으로 깔리고 그건 평생의 과제예요 남을 못 믿고 자신을 못 믿는 거는 정말 어찌하기가 정말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평생의 과제로 그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 한 번 마음속에 깔려 버린 불신은 늘 배경음악처럼 계속 재생이 되거든요 무한 반복 재생이 되고 또 그거와 더불어 이제 학자들이 정리한 세 가지 대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회피, 굴복, 과잉보상 과잉보상은 다르게 말하면 보상심리 이렇게 하면 좀 익숙한 표현이 될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귀는 걸로 얘기를 하면 회피 유형은 이래요 믿을 놈 하나 없기 때문에 아싸리 연애를 안 해요 아 믿을 놈이 없다 네 마음은 가다 보니까 누군가랑 사귀고 싶고 잘 어울리고 싶다 보니까 관심은 가니까 그 관심사에 대해서 연구는 해요 그래서 말로만 연애박사로 살아요 그래서 막 다른 친구들 연애 상담해주고 기가 막히게 상담 잘해줘요 그럴듯하게 근데 정작 본인은 연애를 아예 경험을 하지 않거나 못하고 지내요 그리고 이제 굴복, 그러니까 불신과 관련된 그런 애착 형성 안 된 것과 관련된 굴복이라는 대처 방식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사귀는 놈마다 날 속이고 이용하고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냥 내 팔자야 내 사주에 좀 그런 게 있대 내 별자리가 이래 내 혈액형이 이래 이런 식으로 그냥 거려려니 하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얼핏 보면 되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는 체념에 더 가까워요 포기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받아들이는 건 진행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다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거라면 체념은 안 바뀌어 이건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냥 딱 못을 박아버리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념과 포기하는 경우를 학자들은 굴복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이분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과잉보상이라고 보이는데 뭐냐면 남자친구가 틀림없이 의심받을 만한 짓을 했고 실제로 바람피우는 게 들켰고 했는데 관계를 막 즐기도록 유지를 해요 관계 정리 싹 너 꺼져버려 넌 아웃이야 이게 아니라 만약에 회피 유형이 어쩌다가 연애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가차 없이 하다못해 카톡 한 세 개만 보내도 야 넌 아웃이야 이렇게 돼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그날로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과잉보상의 경우는 보상심리가 작용해서 쓰던 물건 함부로 못 버리는 것과 같아요 사귀던 사람 함부로 정리가 안 돼요 막 너무 화가 나고 그러지만 관계는 어쨌든 유지하면서 헤어지네 헤어지네를 3년 동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 결혼생활 과잉보상하겠군요 계속 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살고 있었죠 십살이 털어내지니까 십살이 안 돼요 빨리 헤어지는데 선수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유출을 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아까 처음에 회피 유형에 해당하는 말로만 연애박사인 분들을 만나서 코칭을 받는 건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 마음속에서 재생되는 배경음악은 사실 똑같은데 똑같이 불신이 본인 문제도 해결 못하는 사람한테는 똑같이 불신의 세계에서 살고 계신 양반들끼리 대처 방식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빨리 끊어라 그냥 체념하고 살아라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상처만 실컷 받다가 끝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마음에서 무슨 일 일어나는지 그쪽으로 포커스를 두는 식의 이야기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엄청 중요한 거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은 이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그 놈이 잘못된 놈이야 그러니까 뭐 자꾸 저한테 막 남자를 소개시켜달래 병원 와서 할 소리야 아니 제 사이트 만들고 싶어요 진짜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이트 정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찾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소개시켜준 적도 있다니까요 정말요 진짜로 와 아 그게 안 되면 자기 치료가 안 된대 그래서 야 그럼 남자가 없어서 남자가 처방이 필요하면 내가 노래도 만들고 뭐 다 안 되고 남자는 못 하겠냐 그래서 남자 소개시켜준 적도 안 돼 그것도 그게 뭔가 마음에서 뭔가를 남을 사랑하려도 자신의 마음이 뭔가 좀 안심도 돼야 되고 좀 풍어롭고 뭐가 좀 뭐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자신 자신감 자신을 믿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게 본인이 뭐가 갖춰져야 사랑할 자격을 갖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군요 맞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사랑 자격하는 교실을 하나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사랑할 준비가 될 저도 그런 거 느껴요 사랑할 준비 그런 거 되는 거 중요하다고 느껴요 이제 40 되셨으니까 사랑할 준비를 하셔야죠 이제 꽃피는 시기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막 그러고 있어요 사랑 준비 스쿨 한번 논의해보죠 나중에 좋네요 준비가 안 되면 이거 사랑에 실패하면 계속 그리고 혹시 또 제가 좀 약간 또 여쭤봐도 돼요 이게 너무 도움 주고 싶은데 도대체 저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다른 거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생각해보면 제 전남편이 바람을 폈을 때 제가 외국으로 자주 나가니까 외로우니까 그런 일을 근데 그렇게 외롭다고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를 합리화로 시켜주는 걸 수도 있고 제 전남편 자체가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아마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를 그거를 이제 컨퍼런트 했죠 그 상황을 이제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을 때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서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요 했을 때 왜 그랬냐 했을 때 나도 잘못했지만 너가 항상 외국에 나가니까 외로워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외로운 거랑 바람풍이랑 무슨 상관없죠 근데 자기가 충족 못 되는 욕구가 있는 거를 내가 충족 못 했으니까 그거를 충족 다른 데서 하고 싶어서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분이 그 분 전 남편이 뭔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이혼하고 떠나거나 그렇게 살 수도 있고 하나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잘 뭐 엮어 나가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헤어지거나 아니면 계속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러면 제가 항상 외국에 있으니까 그랬다고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하라고 이제 결론을 어떻게 합의를 받나면 그러면 제가 맨날 외국에 나가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1년에 두 번만 외국에 나가고 한 번 나갈 때 2주까지만 나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되게 자주 나가고 정말 자유롭게 살고 이런 거였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약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살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성량이 제 자유본능이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은 건 다르니까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궁금한 건 이분이 그 남편 아니 남편 남편이 남자 친구에게 그 바람을 피는 이유라든지 자기 뭔가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거를 커뮤니케이션 오픈해서 얘기했을 때 뭔가 이 남자 친구가 뭔가가 자기가 더 충족되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서 충족받는 그 이유가 있으면 혹시 이분이 그거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도움이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게 궁금하고 일단 그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바람핀 남자친구가 난 바람을 안 피면 당장 심장에 혈전이 껴서 바로 난 즉사할 수 있어 이런 거 아니면 직접적인 행위가 없어도 그걸 말로만 때워도요 욕구는 해소가 돼요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행위를 갖는 거거든요 욕구 해소와 욕구 충족 이건 마치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고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아이스크림을 입안에 넣어줘야만 그 욕구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남자친구의 바람 비우는 건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아이가 기를 쓰고 그냥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게 시원해지기 위한 건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건지 허기를 달래기 위한 건지 그 배경은 모른 채 그냥 난 달달한 게 땡겨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지금 여자친구 있지만 난 예쁜 애들한테 눈이가 만져보고 싶어 말도 썩고 싶어 만나야지 다르자가 않아요 매우 유화적인 행위거든요 근데 그 유화적인 행위가 생존에 직결되어 있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실제로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그리고 싸는 거 이런 진짜 가장 기초적인 생존에 직결된 행위를 제외한 이후의 모든 욕구들은요 다 말로 때울 수 있어요 직수적인 행위 없이 생존 이외의 모든 욕구는 말로 때울 수 있어요 이게 말로 때울 수 있다라는 약간 일상의 표현을 써서 그렇지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언어적으로 해소 가능함 언어로 해소 가능함 얘기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래? 어떤 아이스크림? 종류 많잖아 초코야? 딸기야? 바닐라야? 뭐야? 그러면 초코랑 바닐라 섞어서 어쩌고저쩌고 그럼 너 소프트가 좋니? 아니면 떠먹는 거 좋니? 너 깡깡 얹고 좋니? 이렇게 막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그럼 얘는 이야기할 때 상상을 하잖아요 이미 아이스크림을 종류대로 막 찾아보고 골라서 먹는 상상을 해요 가상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군침이 돌고 아이스크림을 실제로 먹은 것과 동일한 신경생리학적인 반응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마치 무인도에 어쩌다가 피로돼가지고 아 팔보채 먹고 싶다 막 얘기하면 야 배고픈데 그만 얘기했는데 실컷 얘기한 애가 그래도 얘기하고 나니까 약간 좀 풀린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전 더 먹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희는 팔보채를 생각하는 거랑 진짜 보는 거랑 그게 못한다면서요 네 근데 만약에 어 나 지금 뭐 빵조각이라도 하나라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이건 안 통하죠 당연히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죠 근데 생존과 직결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구체적으로 묘사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은 풀려요 그래서 외로워서 만난 것이든 아니면 너무 나에게 소홀해서 만난 것이든 그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욕구 관계에 대한 제3의 인물을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 욕구가 어느 정도는 충족은 아니지만 해소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욕으로 여자친구 입장에서 네가 바람피는 거에 대해서 참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관계를 깔끔하게 끊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 관계를 어떻게 잘 꾸려나가기에는 망쳐버린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할 때 그거를 생각해서 감정으로 더 들어가서 내가 버려진 것 같고 처참하고 비참하고 너무 외롭고 당신이랑 다시 연결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정서적인 부분들을 묘사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신기하게 그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두 사람이 연결되는 느낌을 받게 돼요 남자친구 바람피는 사실 그대로고 내 마음속에 불신이라는 배경음악 여전히 깔려있기는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말랑말랑해질 수가 있고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융통성이 발휘되기 시작해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제 약간 의아해할 수도 있죠 정말 그냥 그렇게 얘기 나눠서 괜찮아진 걸까 실제로 그렇게 얘기 나눌 수 있다면 대신 대화라는 게 생각만 주고받고 해서는 어려워요 반드시 자기 감정 욕구 레벨까지 들어가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묘사하는 식의 대화가 이루어져야만 서로 통하는 의사소통이라는 게 되는 경험이 되고요 그냥 네가 발 앞인 거 생각하면 찢어 밝히고 싶었어 이거 자신의 평가고 판단이고 생각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욕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생각이 섞여있는 욕구의 내용이죠 근데 어쨌든 대화도 단순하진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조력자가 있어서 그렇게 감정과 욕구 위주의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게 조금만 거들어줄 수 있다면 웬만한 문제들 생존과 직결되지 않는 대부분의 문제 욕구와 관련된 문제들은 언어적으로 쉽게 말해서 말로 퉁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아까 얘기하려다가 생각이 안 났는데 이 얘기를 다른 제가 아는 분에게 보여줬어요 그분의 하는 말은 이렇게 바람피는 건 100% 섹스가 안 맞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쉽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그분의 비하니스토리가 어떤지 모르니까 정말 깊은 깊은 것까지 몰라서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성적인 쪽으로 공부하러 다니고 막 그래요 수련도 하고 그래서 수련하는 분들을 알잖아요 그중에 한 분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바람을 피웠는데 그분이 그 바람난 남편을 바람난 남편을 복수하려고 그랬나 잡으려고 그랬나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케게 트레이닝을 하고 해서 명기가 되어서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후기를 막 남겼어요 이번에 그런 자기의 사례를 그래서 그런 얘기도 제가 아니까 제가 아는 그 선생님도 남편이 이런 얘기 했대요 부인에게 나는 너를 절대 못 떠날 것 같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어떤 그 퍼스펙트로 팩티브로 봤을 때 혹시 트레이닝을 했을 때 남자친구가 혹시 절대 못 떠날 수 있지 않은 가능성이 있지도 않나 하는 걸 좀 근데 이게 자꾸 집착을 하고 불신의 베킹음악이 나오면서 집착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이 만약에 저의 연애 상대라 그러면 그런 모습 자체가 점점 더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을 잃게만 하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점점 더 그 사람에 대해서 딴 데로 신경을 쓰게 해주는 총매제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꾸 더 보게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시선을 끌게 하고 뭔가 좀 더 매력적이 되려면 사실은 그거 반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의심하고 막 그러면서 얼굴은 안 좋아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자꾸 말라가고 뭐 표정도 밝을 리도 없고 뭐 그런 거 자체가 불신과 집착의 그런 에너지 자체가 엄청 그게 그런 거는 남자를 도망가게 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정서적인 상호작용 이라고 부르는 그런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돼요 여성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믿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다라는 걸 집착은 예전 연애 경험에서 너 좀 너무 좀 그러지 마 끈적거리지 마 너무 매달리지 마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다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좀 과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 같네 하면서 집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느끼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베이스에 자기 마음속에 불신이라는 배경음악이 깔려있는 거는 미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라는 식으로 불신을 한 10%는 혹은 많이 양보해서 2, 30%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절반을 넘지는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아니야 너 엄청 의심해 내가 뭐라고 해도 너 그렇게 날 안 받아주더라고 그렇게 안 받아주면서 내가 곧돌지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상대방의 불신을 명분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사실 비겁한 핑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상호작용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가 있기는 해요 제 동생이 생각나요 동생이 애착관계 형성에서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패턴이 똑같아요 계속 보니까 남자들이 떠나게 되고 동생은 계속 있고 싶은데 그 남자는 친구도 만나고 싶고 남자 친구들끼리 그런 모임도 있고 한데 동생은 자기한테만 집중하기를 원하고 이러니까 집착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불신과 이런 것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이쁜데도 자기는 이쁘다 안 생각하니까 성형수술을 하고 계속 그런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봤을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구나 이거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거를 해결을 해야지만 되게 해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학교를 사랑 준비 학교를 정말 사랑 준비 학교 있으면 일단 거기부터 입학을 하셔야죠 일단 이렇게 했는데도 이거를 사실은 내가 나의 불신의 어떤 배경음악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집착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게 사실은 자신을 갖다가 믿고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혼자 못하는 분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입학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조력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입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이 말만 듣고 정말 아하 이게 나의 어떤 그런 게 원인이구나 해가지고 정말 그거를 해가지고 파헤쳐서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통 그게 제가 지금 저러니까 내가 이러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제가 저렇게만 안 하면 이렇게 될 텐데 근데 그게 그거는 뭔가 학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We win in school School of love 그래서 혼자서 풀기가 다른 어떤 케이스 앞서 우리가 다뤘던 화병이나 열등감 케이스들보다 오히려 이게 가장 흔하면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사연이면서도 상담이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사실 제일 어려운 분야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뭐 유튜브도 그렇고 보면은 연애 상담하는 책이나 그런 블로거나 유튜버나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게 그렇게 다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포인트는 뭐냐면 남자 심리 여자 심리 이런 맥락으로 접근하는 거 그리고 혈액형 혈자리 심지어 MBTI 4주 4주 이렇게 접근하는 거 한 100번 양보해서 10g은 유익할 거예요 10g은 하지만 이 문제는 톤이에요 톤 단위가 그 톤의 몇 톤의 문제에서 100번 양보해서 10g 20g은 도움이 되겠다는 거죠 톤이 그 톤이었군요 알겠습니다 1톤짜리 2톤짜리 문제인데 그 10g 20g 더 걷어내는 거 기별도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정말 어려운 사안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서 자체적으로 하기 정말 어려운 난이도가 가장 최상의 난이도의 문제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 사랑 자기 믿음 자기 이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장님처럼 어쩌다가 그게 얻어 걸렸든 어떻게 그냥 된 것이 기질적으로 그렇게 갖추어진 것이든 그냥 자기 사랑이 되는 분들은 정말 기적 같은 복받은 일이에요 저는 사랑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 있는데 저는 괴로워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다수의 분들 자기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충분히 믿지 못하는 대다수의 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이거 가생을 봤을 때 우리가 오늘 자신을 믿고 사랑하라가 사실은 이게 남친에 대한 집착과 불신의 어떤 해결이 자신에게 있는 문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숙제로 남겨놓고 좀 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숙제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숙제 방법들은 많아요 사실 굉장히 다양 워낙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지구상의 심리치료 솔루션이 최소한 3, 400가지가 돼요 자잘한 기법들까지 하면 정말 수천 가지의 접근법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많은 접근법들이 여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구나 표면적인 연애 문제 남녀관계 문제 그리고 솔직히 남녀로 끝나지 않죠 외국으로 나가면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꼭 오픈 릴레이션이 아니라 인간의 정서나 신체적인 맥락에서나 꼭 이성만을 연애 대상으로 삼지 않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성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흔히 양성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멀티예요 멀티예요 남자 여자 남녀 다 가능해요 누구든 다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사과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고 다 그런 여지들을 갖고 있어요 다만 사회적인 맥락이나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성관계만을 연애로 묵환짓는 경향들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여기는 남녀라는 성 구분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람 대 사람 이게 맞아요 나이 불문하고 성별 불문하고 종교 불문하고 정치색 불문하고 우린 누구하고도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대상의 수는 제한이 없다는 남자들이 매력이 있어구나 알겠습니다 우리는 멀티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라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남녀 성 구분 의미가 없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톤 단위의 문제다 가상 난이도가 해결책을 한 번 더 우리가 나를 잡아서 한 번 해볼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무게가 느껴지다 보니까 가볍게 찍혔는데 네 굉장히 무겁게 끝나네요 제일 가벼워 보이는 사연이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이거는 솔루션을 좀 더 우리가 준비해서 좀 더 여유롭게 다른 이런 연애사연을 좀 더 모아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자신에 대해서 한 번 성찰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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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